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백하드빌더 김복순입니다 자 어제 수리를 완료하고 미니 소방차 새차까지 실내 새차까지 실내 실외 새차까지 완료해가지고 어느정도 또 패스트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주행하는 동영상 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탑승을 해가지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자 불 끄러 가겠습니다 불 끄러 자 탑승을 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 시동 시동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미니 소방차 붕붕 자 불 끄러 갑니다 자 소방차 가자 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미니 소방차 아멘 자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미리 소방차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테스트도 했고요 조금 더 제가 한 10키로 정도 달려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출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